동네놈들 주민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입니다 자 오늘은 걸그룹 팬클럽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남자 팬클럽 정모가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걸그룹 팬클럽 몰카로 가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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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서 조금 맞춰볼게요 일단은 저희 출석체크부터 한번 갈게요 가현, 바라기님, 재형님 네 재형님 맞으세요? 그리고 나부기 최부기님 네 최부기님? 또 왔습니다 저번에 안 모이셨죠? 아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맞았습니다 저희도 다 바쁘거든요 오늘 안 바쁘요 투둥이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정 조율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으면 2시간 후에 공개방송 있으니까요 구호 대창부터 한번 해볼게요 맞춰볼게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는 투둥이만 바라보는 Shut up baby Shut up baby 두둥이 보고싶어 샤샤샤 재형님 네 재형님이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자꾸 빠지니까 이 사람이 재형님만 혼자 좀 해볼게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는 투둥이만 바라보는 투.. 아 뭐야 어이없어 어휴 작아 손밥이 안 났지 요즘 바쁘세요? 네 조금 야근이 좀 있어가지고 누군 야근 안 해요 나도 야근 있어요 아니 투둥이를 위해서 구호 대창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아니 무대 위에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구호 시작 우리는 투둥이만 바라보는 트.. 트.. Shut up baby Shut up baby 샤샤샤 빠지라고 해요 그냥 이러실 거면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투둥이들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사람들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건성건성 사랑할 거면 가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팬씨 은험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사 아시죠? 네 요거 일단 제창 해볼게요 네 이거 인트로 부분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종목 사진미 다트 뭐야 아 죄송합니다 다현바라기님 네네 아 장난해요? 아닙니다 혼나옹이 없어 진짜 씨 당황하나 아 제가 어제 그 회식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본 회식 안 해요 아 저 어제 6시까지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첫 차 타고 갔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크게 나종목 사진미 다챗쯔 지금 너에게로 갈래 팬씨 트와이스 트와이스 팬츠가 아니고요 팬씨 팬씨 팬씨랑 트와이스 붙이는 거 팬씨 트와이스 네네 하겠습니다 다현바라기님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하라고요 팬씨 트와이스 느껴져요? 이렇게 하라고요 일단 1절 여기 연습할게요 네 지금 하늘 구름색은 트 트로피카에 예 저 태양 빨간빛은 내 두볼 같아 다 들으셨죠 이거? 네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쉬쉬 제대로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탈퇴해요 저기 새싹회원 되고 싶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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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000개 어떻게 달아요 제가 댓글 솔직히 말해서 1980개인가 20개인가 모자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땐 정말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 열정 어디 갔냐고요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하늘 구름색은 트로피카에 예 괜찮아 단방 늦었잖아요 트로피카에 예 트로피카 해보세요 트로피카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트로피카 예 이분은 출석이 100%예요 출석율이 나오세요 이번에 사장님한테 저희 공개방송 가가지고 죽빵 맞아가지고 어금니 나갔다고요 할팟트 가고 왜 나갔는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하늘 구름색 트로피카 예 이거 빨간 글씨 하시라고요 빨간 글씨 트로피카 예 트로피카 진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하늘 구름색 트로피카 예 저 태양 빨간 빛은 니 두볼 같아 태 내가 봤을 때 지금 초심을 많이 잃으셨어요 제 초심이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 초등이들 데뷔 날 탄생 날은? 2015년 10월 20일 2015년 10월 20일 탄생일이요 탄생일 하나만 더 해주세요 다현님 팬이라고 하겠죠 다현님의 키는? 157cm 157cm 맞아요 157cm 157.6이거든요 295cm 나가뜨려 137cm 다현님 저 진짜 좋아해요 누군 안 좋아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달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공개방송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전투복으로 한복할게요. 얼른 하세요 전투복. 네. 한복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A석 가야 되거든요? 네. 가연바라기님 얼른 하실게요. 진짜 짜증나서 나 못 살겠다. 깜빡했다. 아 오늘 목요일 아닌가요? 화요일에요. 잇지가 왜 나와요 잇지가! 아니 일단은 오늘 공개방송 참가하지 마시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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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뭐냐고요 잇지가 왜 나오냐고요 잇지가! 사실 저도 이러기가 싫었어요. 잇지 이분들 노래를 들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왜 나오는 걸 어떡해요? 탈라 탈라 탈라. 머리 쪽에 그 노래가 잇지. 가슴 속에도 잇지. 여기도 잇지. 자연바라기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연 팬이죠? 무슨 영상 보고 좋아했어요? 독수리 영상. 독수리 춤이죠? 네. 독수리 춤 추세요. 지금 추세요. 추시라고요.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이제 알겠어요? 조심 와요? 우리도 잇지 응원해요. 근데 우리 투둥이들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둥이들이 퓨스구야 막. 핀쓴. 이품도 멋있지만 너무 멋있는 남자나. 이런 게 회의감이지. 퓨스. 지금까지 원인더 밀리언 파이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퓨스. 일단 이거 삭제할게요. 오늘까지만 공개방송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보내드리고. 잇지 해명굴 카페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올리세요. 몇 자로 들어가드릴까요? 만자 꽉 채워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15,000자 해 드릴게요.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목소리 오늘 크게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방송 곁쪽끼리죠? 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구호재창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호재창 준비! 하이! 시작! 우리는 두화수를 사랑해 봐. 목상 보고 싶은... 상담받아야 돼. 이거 바로... 빨리 인감 좀... 되게 이상하네. 얘가 사실 몰래카메라였어요. 몰래카메라. electronically Dean대 taylor. 저 좀 카메라 보시면 저기... 저기 카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들 그런데 눈 esto тех? 영상 올려도 될까요? 업로드해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우리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안 가시죠. 왜 안 가셨어요! 모 constitution. 아 weirdly 가셨는데! 근데 저희들 모르세요? 혹시...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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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는 aus.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